양문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짚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갑자기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그거 안 받는 겁니까? 대의원 1대1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도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갑자기 뭐 1대60에서 1대20으로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언론이 워낙 거짓말이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새 제 활동이 너무 바빠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제가 윤리심판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이번 주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무슨 또 전화하는 게 괜히 내 문제 때문에 아니 내 문제 때문에 전화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1절 최근에는 주요 저의 정보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 대연 한 명이 권리당은 60이라는 1대60도 잘못된 계산이거든요 그렇죠 1대12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그렇죠 투표율에 따라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1대100인데 그걸 갖다가 1대20으로 낮추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그러면 혁신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선거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힘당도 안 하는 짓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대20을 바꾸면서 대의원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오늘도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요 영호남의 문제다 그래서 영남의 당원들의 선택권과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영남 지역위원장들이 가장 먼저 대의원 한 표 권리당은 한 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영남 지역위원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도 없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전에 전해철 의원이 계속 나와서 영남에 필요하다 그다음에 고민정책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똑같이 확인되지 않고 그다음에 한 번도 증명되지 않았던 논리를 가지고 영남 배려를 위한 대의원제 그러면 영남만 대의원제 주지 그렇지 안 그러면 영남 권리당원들을 그냥 두표로 해 주지 왜 대의원들한테 주지 그런 방법도 있네 그러면 그렇게 영남을 배려하고 싶으면 영남 권리당원들한테 두표를 주지 우선 말도 안 되는 대의원제 대의원제는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는 일이 전당대 때 와가지고 투표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역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대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평당은 양문수입니다 하면 전국 대의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용도를 외에 대의원이 지역위원회 활동 과정에 있어서 대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의무를 더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몇몇 반개혁 세력들이 대의원제를 유지를 해야 이후에 자신들이 당권을 잡고 또는 최고위원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혹여 당선될 가능성이 늘어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의원 제도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은경 혁신위에서 혁신안으로 제시된 건 1대1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이런 안이 제시가 됐는데 김은경 혁신안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었어요 이걸 수용한다든지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1대20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는 비공식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 의결이 됐다고 그랬어요 당무위 그다음에 중앙위에 상정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비율 조정 문제 때문에 최고위원 내에 어떤 한 분이 1대20 정도로 절충안을 내면 어떨까요 라고 한 적은 있어요 누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세요 고씨 네 저 지금 윤리심판은 해봅니다 안 걸리시네 제가 지도부 중에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 가면을 벗기는 일에 나설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1대20 정도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1대20은 없어졌다 갈 거면 그대로 가든가 안 갈 거면 손을 대지 말든지 손을 대지 말든지 이런 여론들이 팽배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대연제 뿐만 아니고 혁신안이 장경태 혁신안이 더 선명했다면서요 그런 효과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듣기로는 장경태 혁신안까지 같이 보고 있다 종성기획단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어제오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어휘가 없어요 이런 뜬금없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관계와 관련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성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총성기획단의 이후의 과제들이 말 그대로 국힘당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국힘당이 3선 제안 거의 현실적으로 걸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힘당보다 더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힘당 현상을 좀 더 지켜보면서 가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예를 들면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병립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동형이냐 안 그러면 완전 연동형이냐 이런 부분들도 실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발표하고 치고 나가는 시점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힘당의 현상들을 좀 보고 확실하게 국힘당이 이준석이 분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가도 별로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얘기로 그 다음 질문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주 뜨거운 화두가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서옥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계속 갈 것이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이냐 하는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붙지 않았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쪽의 입장은 병립형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병립형으로 회기를 하자 그건 이준석한테 고춧가리를 뿌리고 싶다 이거죠 사실 이제 이게 비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당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국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용혜인 씨가 또 개혁연합신당 네 개혁연합신당을 얘기했고 최근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 계열의 인사들이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예비당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구라를 치고 있냐면 당적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신 다음에 나중에 신호를 드리면 그때 가서 탈당하시면 돼요 지금은 부담없이 들어오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천 명이 모일 때 그러니까 신당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지될 경우에 어쨌든 신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버리면 사실 이준석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신당 논의들이 완전히 원천 무효화될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준연동형으로 갈 것이냐가 정치권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쪽은 어쨌든 이준석 문제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공식적 입장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부 스피커들과 또 갑자기 여기에 불을 지르는 보수 언론에 이상한 보도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준연동형 체제에서 민주당은 35석을 손해본다 어디서 나온 계산이야 전체 비례의석이 47석 밖에 안돼 그중에서 병립형으로 이미 준연동형이라는게 뭔데 연동형으로 100% 안하고 병립형으로 이미 쪼개져 나가는게 17석이야 30개만 30개 성만 준연동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5석을 손해볼 수 있어 도대체 언론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워낙 가짜뉴스 범람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립형이라고 하면 지역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아주 독립적으로 47개를 놓고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게 이게 병립형이에요 그런데 준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30대 17이야 47석 중에 17은 병립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30석을 가지고 말 그대로 다시 재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 30석을 재분별을 하는데 여기도 또 허들이 하나가 있어요 3% 이상 정당 투표를 받았거나 받았거나 오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5석 이상을 받았거나 이 3% 이상의 정당 투표를 넘긴 정당에 한해서 그 다음에 5석의 지역구를 획득한 정당에 한해서 이 30석을 놓고 또 나누어 주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갔었을 때 정당 투표율로 가면 한 25석에서 최대로 이제 나오면 25석에서 한 30석까지 병립형으로 갈 수 있어요 최대치 최대치 모든 걸 100% 했을 때는 47 일곱 개를 다 놓고 갔었을 때 50%의 정당 투표를 받으면 47 나누기 2가 얼마에요 23석에서 23석 24석 정도 되죠 이게 최대치에요 23석에서 24 이때까지 병립형이라는 옛날로 치면 정국구잖아요 옛날로 치면 이 정국구 비례대표제에서 25석을 갖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가반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을 투표했었을 때 24석이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35석을 잃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말도 안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참여연대에 가면 아직까지도 2020년 총선 당시에 정당 석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 여기에다 시뮬레이션을 집어넣어 봤어요 이거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병립형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위성정당을 다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그냥 플러스를 하면 병립형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자매정당 저쪽은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네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저희 자료를 보여드리죠 전체 화면으로 저희가 지금 열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세요 저 자료는요 참여연대의 자료고요 참여연대에 들어가서 하라는 자료고 저희 백드롭에 있는 자료를 네 자 이 상황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준석 신당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지지율을 임의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 꽃의 ARS 정도의 기준으로 집어넣을 때 나오는 석수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이 제로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전부 위성정당으로 몰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2%가 위성정당으로 갔을 때 그럴 때 여기서 16석 9석 이렇게 얻어서 27석까지 얻을 수 있다 국힘은 30%를 얻었을 때 9석 5석 이렇게 해가지고 14석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15%를 얻었을 때 7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 정의당이 3%라면 1석을 겨우 유지한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여기에는 개혁신당은 빠져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서로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서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안 만드는 경우 둘 다 안 만드는 경우 보세요 민주당 52 국힘 30 준석이당 15 지금 진보연대는 진보연대는 여기 보시면 진보연대는 00 진보연대가 안 만들었을 때를 가정하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177대 89대 25대 정의당 4 이렇게 나와요 심각하게 더 떨어지는 경우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소속이라든가 이런 쪽의 맵석이 준석당으로 올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민주 27 국힘 30 준석당 15 진보연대 25 이건 뭐냐면 합리적으로 진보연대가 생겨요 진보 개혁신당이 생긴다 그랬을 때 민주당은 정당 득표를 그래도 여전히 20몇 퍼센트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힘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준석당이 자매정당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럴 때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대는 우리 진보연대 범진보가 190석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용혜인 의원이 얘기했던 개혁연합신당을 진보연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준석당을 만들고 국힘이 우리가 이탄희 의원 등이 얘기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강력하게 진행을 시켜서 둘 다 안 만들었을 때 그때 193석이 나와요 범진보연대가 가장 커요 이럴 때 자 그리고 이 민주가 35 국힘이 그 30 준석당이 15 진보연대가 17 정의당이 3 이 정도로 넘었을 때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는데 우리 범진보의 석수는 줄어요 그러니까 민주가 30% 이상을 가져가면 범진보의 석수는 전체 앞에서 줄어듭니다 이런 분포가 나와요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다 나와 그런데 어디서 35석을 손해본다는 얘기가 나오며 어디서 병립형으로 가서 이득을 본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네 일단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당 내에서도 돌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제 앞서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행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을 때 그리고 결국은 선거법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쨌든 병립형으로 가서 이준석 그러니까 보수표의 분산을 최소치로 가보겠다 이런 의도로 병립형으로 핵이 그 이야기를 던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준석 쪽으로 가면 그건 무조건 손해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니까 민주당보다 이준석이 더 미운 거야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 그 단독 이 통과가 되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곤란한 그 상황이 된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최연합 평론가가 잘 예전에 설명을 해줬는데 네 자 우선 첫 번째 그냥 합의가 안 되고 거부권 행사돼서 선거 제도를 개편을 못해 그럼 이대로 가는 거야 그럼 이대로 가는 거야 그럼 준연동행으로 가는 거야 준연동행으로 가는 거야 그게 나빠 나쁘지 않다고요 35석 안 날아가 우리는 그 위성 정당 같은 걸 만드는 찌질한 짓 안 하고도 이미 자매 정당이 있어 몇 개나 있는 줄 알아 사회민주당 국민주권당 열린민주당 또 기본소득당 4개나 있어 4개나 정의당 빼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그렇다 쳐도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미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럼 5개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성 정당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는가 당연하죠 송영길 신당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범진보민주시정을 포괄해서 선거연합정당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 5개 정당이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선거 때 가면 플랫폼 정당 만들어서 개혁연합진당을 띄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실상 이게 애초에 준연동행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취지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작은 정당들 군소정당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렇죠 그런 취지로 준연동행 비례대표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깨버린 문제가 있었어요 몰빵론 얘기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몰빵을 하자고 그러면서 열린민주당과 같이 민주당의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들이 기회를 잃고 그렇죠 또 진보정당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싹 들어오고 불신 증오심이지 증오심까지 증오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동이 계속 돌아이지던 거 아니에요 이거의 결과가 뭐냐면 지난 대선 패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저는 이게 대선 패배와 연관이 됐다고 보냐 하면 총선 때 양경철 씨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동청권 쥐고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 만드는 바람에 진보정당들하고 완전히 갈등이 생겨버렸고요 이게 대선 때 가서 이 사람들이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단일화 끝까지 안 하고 그래서 심상정이 끝까지 완주를 하는 바람에 그만큼 패배를 한 거예요 이게 심상정과 단일화만 성공했어도 이겼어 그렇잖아요 저쪽이 안철수랑 합해서 1%가 절로 갔어요 심상정과 합했으면 2%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냥 산술로 계산을 해도 그러니까 적어도 1%의 상승효과는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정의당한 후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0.73%로 졌기 때문에 이긴다는 결론이 나와요 당연하죠 근데 이 불씨가 이 갈등의 불씨가 발화된 게 지난 총선 때 비례정당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뒤집어가지고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게 준연동이 그냥 가면 될 일을 그냥 놔두면 될 일이에요 이거를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서 병립형으로 간다? 이러면 진보정당들 쪽에서는 이게 군소정당 죽이려는 야비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게다가 이거는 내각제로 가는 지름길 초석을 쌓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봐 그러면 민주당의 수박들은 다 살아나 어떤 형태로든 또 이거 빅스피커들이 다 지금 공천에 참여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순간 우리 기득권 연대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연대합시다 그럴 때 개헌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 지도부에서 고민하는 반응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대선 때 얘기를 했어 당연하죠 근데 준연동형으로 가면 우리가 위성정당 안 만들게 되면 국힘에 그냥 어부지리를 주는 건 맞아요 특히 이준석이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민당이 아예 안 만든다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야 저는 민당이 4개나 있잖아요 별로 손해보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위원장이 스스로 인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인가요 그 티오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는 문제만 남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티오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공천 과정에 있어서 3선 제안 또는 3선 험지론 그 다음에 3선 불출마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면 구멍이 생기거든요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180석에서 168석으로 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12석에 또 여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영입 과정에서 정말 의미 있고 그다음에 명망이 있고 그다음에 상징성 있는 인재영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지역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인재영입을 해서 외부 수열이나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인재영입 영역을 제외하고는 병립형 자체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기기 어렵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범진보진영 즉 국힘당을 제외한 범진보진영이 합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도 쉽지 않더라는 것들을 지난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내 지도부를 굳이 병립형 하지 말라고 압박할 이유도 없다 당연하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충분히 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지금 이 논쟁이 이렇게 불이 붙는지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전화를 받고 이제 김성수 왜냐하면 130만이나 되는 사람이 오늘도 내내 그걸 떠들었어요 아 그래요? 위성정당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재명이 새로운 그 담론을 가지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게 싫은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해볼까? 이재명이 개혁을 해가지고 자기 밥그릇 깨지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논란이 뜨거워졌냐면 당 지도부에서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은 없어요 근데 한마디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진보 유튜버 대형 특히 대형 유튜버들 사이에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약간 선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병립형으로 가야 민주당이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이렇다 보니 당 지도부도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병립형으로 회교하려는 어떤 의사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당원들이 지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보 대형 유튜브들이 오만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 내용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나왔거나 안 그러면 지도부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발언이 나왔거나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입장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대형 유튜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미를 한번 봤었죠 그렇죠 소선구구제 중대선거구제 논쟁 딱 들어왔었을 때 갑자기 대형 유튜브들이 먼저 소선구구제 고수를 던졌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 처음에 중대선거구제가 기본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경남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소선구구제 깨지고 소선구구제로 재편되면서 영남에 있는 활동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솔직히 이랬는데 그 전제가 뭐였었어요 검사독재정권 시절에 그나마 국회라도 견제할 수 있게 소선구구제를 유지하자가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감수하고 있는 어쩐 면에서 희생을 하는 거죠 네 그걸 감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영남에서 뛰고 있는 소위 말해서 홈지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다음에 그들의 바깔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본 저기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독재정권이기 때문에 국회라도 견제하게 해달라 그렇죠 라는 그 호소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고스란히 그것들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가 권력별 이 비례대표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권력별 비례대표를 어느 날 어느 순간 권력별 비례대표제는 싹 빠져버리고 왜 또 빠졌냐고 이제 병립형과 준연동형만 딱 형형화돼서 남아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또다시 대형 유튜브들이 또 나는 장난친다고 보는 거야 맞아요 장난치지 말라고 자 여기서 권역형이라는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대한민국을 갖다가 크게 네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 내에서의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를 갖다가 집어넣게 해주는 겁니다 이 권역형 비례대표는 오히려 준연동형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권역형으로 가야 된다고 특히나 이 지역끼리의 핵심적인 갈등들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권역형 비례대표제를 애초부터 논의를 했었어요 준연동형 얘기할 때 논의했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어떤 어떤 입지들이 약한 정의당은 그걸 발로 거둬쳤죠 솔직히 그랬잖아 여야 정계특위 정치개혁특위에서 권역형 비례대표제를 거의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합의했고 그 외에 다른 걸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구 구형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서 지역구를 늘릴 것인지 인구 비례에서 인구 감소한 데는 또 지역구를 줄이고 또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또 배려하고 이런 논의로 전개특위가 여야 간에 있어서 지나갔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형적으로 준연동형의 정신을 쪼개서 그 지역에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남지역에 5개의 비례대표를 배분을 하면 37개 중에 10개를 배분한다 칩시다 10개를 배분하면 국힘당이 30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10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 국힘당이 받은 득표율은 60%밖에 안 되고 민주당이 받은 득표율은 그러면 40%인데 그걸 채워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준연동형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국힘당이 나오는 국힘당 의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각 권역에 다양한 견제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이겨 또 전국적으로 더 많은 50% 가까운 지지율을 갖고 있는 당이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석수를 더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권역해경 비례대표를 얘기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왜 민주당이 같이 안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부야 아직 입장을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뭐냐면 민주당에서 안 받으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지금 추진을 하자 하시는 의원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하면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요 대중인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방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실행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오히려 번외로 놓고 그럼 지금 남은 선택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문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논의를 했어야 돼요 권역형으로 갈지 좀 더 진전된 아니면 완전 연동형으로 갈지 이런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져 써야 되는 건데 이게 퇴행하는 지금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벽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논의만 있지 이걸 더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 몇몇 진보 유튜버들이 특히 대형 유튜버들이 벽립형으로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손해를 본다라는 허위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벽립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아까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민주당이 손해본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어디가 손해보는 아무것도 입증이 안 돼 지금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왜 벽립형을 일제히 지금 저는 주장을 하는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어디서 만들어진지 모르는 통계가치다는 걸 갖고 와가지고 서른다섯석이 손해본다는 이런 허위선동을 합니까 지금 분양돋보기TV님이 검사 독재를 막아야 해서 민주당이 이기능기를 선택하자고요? 검사 독재 막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논리예요? 어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권혁별을 저기죠 권혁별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했던 논리 똑같은 논리가 또 나온 거야 검사 독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검사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아니 잠깐 민주당 안의 검사들이 몇 명이며 잠깐 잠깐 검사의 캐빈에서 포획된 사람들이 몇 명인데 논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해성같이 나타나서 듣도 붙도 못한 검증 안 된 비례대표 의원을 소수정당에 당선된 들 함께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러시는데 역시 그냥 총선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나 친명이다 이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해 봅시다 검사 독재 정권에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검사 독재 정권의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아니고 소선구제를 영남 또는 전국 각지 험지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다 감수를 했어요 두 번째 병립형이 검사 독재 정권의 시절에 도움이 되면 병립형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립형이 선택 병립형을 선택하는 것보다 현재의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산술을 하는 쪽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랬을 때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자가 아니고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움이 있어서 어느 게 더 유리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싸움을 매 기본적인 전제는 민주당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 그럼요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감수한다는 거예요 소성구구제를 감수했듯이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뭐가 더 유리하냐라는 제대로 된 현재까지의 검증상태로 그리고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조작되어 있는 수치로 봤을 때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정치 발전 그 다음 이 문제 정치 제도 발전 이 문제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전제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독재 정권 아예 서서는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모든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가장 큰 선은 검사 독재 정권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국회 권력을 우리가 쥐는 거다 라는 전제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립형보다 준연동형이 현재에 나타난 여론조사 데이터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한데 왜 이세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말까지 바꾸게 하면서 그리고 대국민 약속까지 저버리게 하면서 이런 무리한 플레이들을 펼치냐 말이에요 산수도 못하는 새끼들이 이게 산술적으로 제가 고학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군소정당들이 난립이 돼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 적어도 5개 내지 6개 정도가 난립이 돼 있는데 이 당들이 다 각자 출마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5% 1%만 받는다고 치자고요 5개가 그럼 5%가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보 민주 유권자들의 의사 중에 5%가 그냥 휘발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심지어 지역교회에서도 그 5% 때문에 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진짜 1, 2%의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박빙 지역구에서 이런 정당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 민주진보 진영의 역량이 분산되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이거 잘 보십시오 5개 정당이 2%씩 가져가면 한석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요 3% 이상 안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죠 2% 가져가면 10%가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 이 표가 날라가고 나면 그만큼의 의석을 국민의힘이 더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지 않고 용혜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개혁연합신단 을 만들어서 이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한 표도 빠져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일로 합산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의석 분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저는 최소 5%에서 최대 10% 정도 우리 민주진보 유권자들의 역량이 휘발되버리는 상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최대치를 모아서 최대한의 의석으로 갈 건지 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의 본질은 그런데 왜 일제히 저는 어떤 정리평을 얘기하냐 지금 게다가 지금 최한우 평론가는 또 어떤 대안까지 얘기했냐면 지금 아까 누구예요 뭐 무슨 분양 뭐 tv 여기 얘기하시면서 그 후보들 어떻게 믿느냐 그랬는데 후보를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되잖아 아니요 개혁연합신당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 당에 하나씩만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후보들을 갖다가 각 당에서 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게 병립형이든 똑같아요 제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요 누구를 내세우느냐는 인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병립형에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서 한 30명의 예비후보를 발표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다 믿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양양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다 믿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조정훈 다 믿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국인가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다 믿어서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믿어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끝내 그들의 계급성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 올 때 올 때가 아닌 곳에 와가지고 뺏지만 달고 분탕만 일으키다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저쪽으로 가버리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 정당의 기본적인 내공과 영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병립형 그러면 지금 준연동형은 훨씬 더 깐깐할 수밖에 없습니다 1 2 3번 1 2 3 4 5번을 누구를 내셔오냐 이게 이후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 고관여청들이 대부분 비례대표 비례대표를 찍을 때 상당히 신경을 쓸 텐데 바로 이들에 의해서 그동안의 활동에 의해서 검증된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병립형으로 갔을 때 몰빵론이 작동되면 무지성 문해 나한테 내를 의탁해 나만 바라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실리반님입니까 실리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런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개혁진보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고관여층들이 투표를 하게 한다면 그리고 선정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검증을 하려고 하는 주체적인 참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진보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욱더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시면서 이번 논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결론을 내지 말고요 저는 전제만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제도가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정치 발전이라는 막연한 우리의 기존의 상식과 그 다음에 이론 속에서의 정치 발전은 검사 독재 정권 하에서는 다 의미 없다 그러면 검사 독재 정권과 제대로 싸우고 대승을 할 수 있고 이후에 검사 독재 정권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또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고민들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병립형과 준연동형 그 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체를 비례대표 영역과 관련해서는 쳐다봐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2월 17일날 이준석이 진짜 분당해서 창당하냐 저는 계속해서 저거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뻥카다 소고기 내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뻥카다 저 개대가리 걸어놓고 양국이라고 속여 파는 새끼가 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뻥카다 두 번째 12월에 실행하고 한 달 끌고 2월에 통합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당대당 통합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이야기 나는 이준석 이야기는 절대 어떤 이야기도 믿어서는 안 된다 개장수가 무슨 정치적 신망이 있다고 그 개장수를 믿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숯불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거는 양문석 의외로 정책통이다 모든 정치의 과정에서 현 시대에서 가장 큰 가치는 어떻게 하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킬 것인가 모든 제도와 모든 투쟁과 모든 토론이 집중되고 거기에 집약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혜성님은 최현우 평론가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신다고 기분 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게 몇몇 유튜버들 논란이 되고 있는 총선이 다가오니까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이유가 총선이 다가오니까 선거 때마다 유튜버들이 민주당 정치에 관여하려는 저는 이런 태도가 분명히 있다 실제 관여한 이런 양상도 나타났고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라면야 걱정할 게 없죠 근데 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 지도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몇몇 유튜버들이 자기 뜻대로 대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건 언론은 언론인 거고 당은 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죽박죽이 돼서 마치 정원 유착을 보는 듯한 이런 현상들이 간혹 펼쳐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떠들거든요 진보 유튜버들이 뭐라고 떠들건 간에 여러분들이 판단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학습을 하시고 스스로 정확하게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유권자와 당원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개입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동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민주당 정치에 참여를 해 주십사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문석 김성수 최현욱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저희들은 때묻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충우돌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따가 9시에 뉴탐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자발적 시청료 계좌로 그리고 최현욱TV는 슈퍼챗으로 사랑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아직 얘기가 안 됐어? 슈퍼챗? 양문석TV 든든 양문석TV 또 든든 상록수 양문석TV 상록수 양문석TV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러갑니다